안녕하세요 토요경수입니다 오늘은 바로 할로윈특집 저희가 이렇게 공장도 하고 내일도 했어요 어때요? 어떠신가요? 연예인들 흔히 슬리데린상 그리핀도르상 사실 저희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서로가 어떤 상인지 몰라서 그냥 사다리 타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아시겠지만 슬리데린, 그리핀도르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저희가 뭘 할지 예상이 가시죠? 아이돌들 중에서 누가 슬리데린 상인지 누가 그리핀도르 상인지 한번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더 기숙사 아시죠?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레번클로, 풀푸푸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댓글로 남겨달라고 올렸었어요 자기 최애는 그리핀도르 상인지 슬리데린 상인지 댓글들끼리도 많이 갈리더라고요 오늘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저희가 성격까지 아는 아이돌도 있지만 모르는 아이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딱 외적인 이미지만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자 해서 어떤 사진으로 가져왔냐 바로 그 나무위키에 있는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손님 누구시죠? 방탄소년단의 슈가입니다 와우 어때? 이 사진만 보면? 일단 나는 그리핀도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은 후불 같아요 너무 설레 갑자기 이 사진 자체는 후불 같은데 제가 평소 상상하는 윤기씨 약간 슬리데린이에요 평소 생각하는 거는 슬리데린인데 말하는 거나 그런 행동 같은 거 보면 후불풀 같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모든 영상은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고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댓글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강경하게 윤기가 후불풀? 일단 우리 둘은 후불풀 그 다음은 태영씨입니다 태영군 태영군 귀군이에요 어떡해요? 누가 봐도 하나 둘 셋 슬리데린 누가 봐도 슬리데린이지 이 300원 어떡할 거야 너무 설레게 생겼어 이게 슬리데린 아니면 뭐예요 맞아 이 딱 매서운 눈빛 슬리데린이잖아 정석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셨어? 설마 그리핀도르 없겠지? 설마 그래도 싸우시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빠르게 이건 너무 당연해서 넘어갈게요 NCT 런쥔이 로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런쥔이 레본 컬러예요 지혜 사료 깊은 근데 나는 슬리데린이였거든? 그니까 나는 런쥔이 성격을 잘 모르고 슬리데린인 것 같았어 이게 스타일링마다 다른 게 런쥔이 런쥔이 를 슬리데린처럼 만든 짤을 봤는데 진짜 월방이야 바로 슬리데린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슬리데린이였는데 뭔가 네가 보여주는 그런 비하인드의 런쥔이 모습이 있지? 그런 거 보면은 레본클로예요 저는 슬리데린이랑 레본클로 둘 중에 하나 저는 레본클로 가겠습니다 강력 레본클로? 강력 레본클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엔시티 제노입니다 엔시티 제노입니다 하나 둘 셋 해 아 잠깐만 나 좀 고민돼 갑자기 뭔가 생각해봐 저희가 이걸 알아왔는데 그리핀도르는 널 위해 죽을게 슬리데린은 널 위해 죽일게 호플푸푸는 너와 함께 죽을게 레본클로는 아무도 죽지 않게 할게 이거를 다 제노가 하면 널 다 잘 어울리지 않냐? 너무 설레지?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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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해 죽일게가 너무 끓인다 아니 슬리데린이 약간 만능이야 솔직히 하나 둘 셋 호플푸푸 진짜로? 호플푸푸 이미지가 약간 약간 좀 착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리핀도르가 약간 용기 대답인데 제노 댓글 한번 볼게요 제노 레본클로? 런쥔이 슬리데린이네 여러분 어떡해요? 이건 딱딱딱 할 수가 없다 그 딱 얘 하면 떠올리는 사진이 있잖아 여러분이 한번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으로 한번 봐주세요 일단 제노 제노 저는 저 마음 바뀌었어요 몰라요? 저 그리핀도르를 바꿀래요 오케이 넘어갔어요 오케이 아 진짜 최애한테 이러기 싫은데 오케이 제노는 그리핀도르 땅땅땅 그 다음 연준씨 연준씨 이 사진만 봐봐 이 사진만 보면 그리핀 도록 하죠 그니까 아니 근데 연준씨 진짜 미안한데 평소 이미지 이거 아니잖아요 맞아 평소에 슬리데린이시잖아요 검정색 레더에 이 사진이 유독 청량감 있게 나온 거고 사실 연준씨는 슬리데린이야 이 얼굴만 봐봐 얼굴 확대해서 얼굴 봐봐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그냥 슬리데린이다 그냥 슬리데린이 웃고 있는 거네 슬리데린이 연준씨 슬리데린 오케이 딱딱딱 수빈이는 잠깐만 수빈이는 또 기가 막힌 사진을 내가 가지고 왔어 뭐야 또 아니 왜 두 개를 가져와요 지금 이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퀭한 눈 지금 너가 지금 메이크업한 슬리데린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 미안한데 나는 후플푸푸야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후플푸푸야 잠깐만 이것도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수빈 후플푸푸라는 의견 하나 있습니다 수빈 후플푸푸 있습니다 수빈 후플푸푸 후플푸푸 앞승 그다음 그다음 더보이즈 영혼군입니다 아니 이번 컨셉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딱 이 얼굴이 좀 예뻐지 않냐? 아니 이거 지금 교복에다가 지금 머리 펴놓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아 근데 어떡해 근데 야망이 느껴지진 않아 야망이 느껴지지 않아? 응 안아? 응 근데 저는 굳혔어요 저는 그리핀도르 정말? 응 와 그런 거 같긴 해 자 더보이즈 영혼 레번클로 평소 성격이 그런 느낌인가? 평소 성격이랑 약간 그런 팬분들은 평소 성격을 평소 성격을 아시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아 얘는 레번클로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는 진짜 이 사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진만 보면 그리핀도르 저 교복 입은 모습 보니까 그리핀도르가 너무 끌렸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리핀도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댓글로 무슨 소리? 영혼은 영혼은 레번클로지 이렇게 하신 분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상현씨 상현씨는 일단 슬리데리는 아니야 응 하나 둘 셋 뿌푸뿌푸 오케이 이건 의견 맞을 거 아니에요? 알게요 그 다음 우와 너무 귀엽지? 제이야 근데 제이온이 너 금발했을 때 알아? 나 그때 슬리데린이었지 그치? 제이가 금발했을 때는 슬리데린이었거든? 근데 이 귀여운 큐티빠띠한 사진이 너무 큐티빠띠한 거 아니야 지금? 레번클로? 아무도 줍지 않게 할 거래 어울리지? 레번클로 아 아닌데 그래도 슬리데린인데 너 이 얼굴에서 슬리데린이 보여? 싸늘한 눈빛을 봐 널 위해 쟤를 죽일게 누가 너 괴롭혀? 내가 죽여줄게 야 이거 빨리 이렇게 봐봐 제이 레번클로 봐봐 아니야 잠깐만 제이 슬리데린 있어 제이 슬리데린 있어 아닌데요 얘? 엔하이프는 근데 의견 되게 많이 주었다 성훈이가 레번클로 정원이가 그리핀도를 인정 정원이 인정 제이 슬리데린 아니 너 진짜 슬리데린이야? 응 난 슬리데린이야 확신해 저는 밀고 갈게요 저는 레번클로 밀고 갈게요 댓글 다신 그분이랑 같이 싸우겠습니다 싸운다고? 어 진짜 저는 슬리데린 편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제이는 슬리데린 어 해보자고 어 그래 자 그 다음 선우야 선우는 너무 확실해 아 진짜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잠깐만 아 잠깐만 나 헷갈려 헷갈린다고? 선우가 어떻게 헷갈려요 선우가 어떻게 헷갈려요 하나 둘 셋 레번클로 뭔가 뭔가 레번클로야 왜? 지혜? 사료 깊은? 어 아니지 너 봐 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답인거 정답인걸로 하자 다 수결에 따를게 나도 레번클로야 후플푸푸야 선우 후플푸푸 선우 후플푸푸 선우 후플푸푸 선우 후플푸푸 선우 후플푸푸 와 에바다 와 진짜 쩐다 아니 의견 통합 뭐예요? 혹시 짜고 치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죠? 누가 봐도 지금 레번클로인데 아니야 누가 봐도 후플푸푸야 선우 후플푸푸야 다 후플푸푸푸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좀 솔직히 너무 너무 확신해 나는 레번클로 없나요? 그 다음 마이 러덕 조슈아씨 조슈아씨 너무 사랑해 나는 어떡해 이거 보여? 아 사진 뭔데? 쩔지 이거 언제 바뀐 건데 사진 쩔지 근데 조슈아 되게 많이 갈릴 거라고 예상이 가거든요 이 외모로만 보고 말해봐 하나 둘 셋 슬리데린 근데 성격은 뭔가 슬리데린이 아니야 성격은 저도 인정합니다 성격은 후플푸푸 어 맞아 후플푸푸 맞지 후플푸푸 성격에 슬리데린 외모 저 넘어갈게요 이건 외경이 너무 맞아 승관군 미스터 뿌 미스터 뿌 하나 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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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리핀 도르 그리핀 도르 야 그리핀 도르잖아 그리핀 도르잖아 그리핀 도르잖아 그리핀 도르잖아 저 바꿀게요 그리핀 도르? 그래 그리핀 도르 여러분 미스터 뿌는 그리핀 도르잖아 맞지? 맞는 거 같아 안경 씨면 딱 그리핀 도르일 거 같아 다음 누구야? 에이티즈 산씨 근데 산씨 이 사진이 되게 순둥하게 나온 거거든? 맞아 제가 다른 이미지를 봤을 때 산씨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 둘 셋 슬리데린 산씨랑 누구를 할까 보다가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슬리데린 아니 저희는 이제 에이티즈 외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댓글 한번 볼게요 다양해 홍중 그리핀 도르? 성격을 보면 진짜 다 갈리나 봐 우리는 진짜 딱 이 사진만 보고 보면은 모두가 다 슬리데린처럼 보이는 거야 특히 에이티즈가 센 컨셉 많이 해가지고 보는 거 같아 맞아 그다음 스키즈 필릭스 한번 가자 하나 둘 셋 아 잠시만 왜? 너무 확실해 정말? 알겠어 하나 둘 셋 슬리데린 이거는 말 뿌이랑 잘 어울려 그냥 약간 장난기 많은 슬리데린 있잖아 어 재간 어 재간 그런 느낌이 나요 슬리데린 막내로 치겠습니다 아 리노씨 지금 다음 리노씨예요 리노는 난 정했어 나도 정했어 잠깐만 하나 둘 셋 그리핀 도 정말? 정말? 나는 약간 너와 함께 죽을게랑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 아니 잠깐만 널 위해 죽을게는 왜 안돼? 아 그리핀 도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난 강경 흡푸푸푸야 너가 뭐 맘대로 해 저도 못 바꿔요 저 그리핀 도르로 갈게요 그래 의견 갈렸어요 이거 댓글 주세요 네 야 이거는 저희 선생님이 태균군 데려왔어요 이거는 하나 둘 셋 슬리데린 이거는 진짜 자 슬리데린이에요 아시겠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자 다음 온유씨 갑니다 언니 너 바로 나와? 어 나 나와 하나 둘 셋 그리핀 도르 딱 봐도 이게 왜 갈려 그리핀 도르 해리포터 선배 같잖아 해리포터 선배 같지 이 선배가 해리포터 기숙사를 안 내줄게 야 아니야 이 후플푸푸 선배가 너 처음이니? 가르쳐줘 기숙사 한 바퀴 돌아줘 같이 따뜻하게 너 처음이야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냐고 해리포터 알못이 이런 거야? 아니 있어 있어 따뜻한 선배 느낌 낭낭하잖아 지금 딱 이 후플푸푸 선배잖아 그리핀 도르 포플푸푸야 이것도 댓글 주세요 그쵸? 의견 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건 진짜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해요 저희가 실시간을 계속 보면서 댓글을 달 테니까 꼭 누구다 기다 아니다 제발 알려줘요 아무튼 저희 할로윈 맞이해서 이렇게 해리포터 기숙사별 관상몽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의견이 너무 갈리시죠 저희가 낸 것도 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를 설득시켜주세요 저는 어떤 상인가요? 야 너 미안한데 우리 확실하지 않다고 했었잖아 응 너 지금 너무 해름이 없네요 얘 지금 실제로 보잖아요? 해름이 없네요 진짜 정말? 어 너 지금 해름이 없네요 너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욕마울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딱 지금 똘망 해가지고 지금 해름이 없는 후배잖아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다 할 수 있어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렇게 잡는 거 아닌가? 토요도 사실 너무 헷갈렸거든요 얘가 진짜 어느 상인지 근데 화장을 너무 잘했어 화장이 진짜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어때요 진짜? 딱 야 너 실리데림 표정 아니에요 실리데림 표정 빨리 지어 실리데림 표정? 야망 제가 야망 있는 야망의 차원의 눈빛을 빨리 보여줘 섹시 그 야망 너무 싫어 아 재순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보이 정말 정말 죄송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구독자 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트 해도 돼 우리 아이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공감성 수치다 여러분 감사해요 나 벌받는 거 같아 내가 무슨 말 하니까 갑자기 아 뭐래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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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